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해요 책을 한 권 쓰려면 2만 단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매일 책 한 권씩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매일 어떤 책을 쓰면서 살고 계시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매튜 버드라는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난 절대 바뀔 수 없어 나도 이미 알고 있어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존중감이 겨려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불신하거나 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회복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참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현류병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2년간을 현류증으로 앓고 있었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여인은 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류병 여인이 고침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된 것일까요 물론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생각했다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생각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원어성경을 보면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생각했다가 아니라 말을 했다고 나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을 받을 거야 라고 입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뜻이래요 현류병 여인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 시점은 바로 믿음의 말로 선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선포를 하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선포입니다 사실 이 선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단추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을 것이 분명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낫은 받음을 확신해 그랬을 때 그 믿음의 말에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로 걸어 나아가요 그는 신인공의言葉에 힘을 입고 예수님께 진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의 말은 결국 예수님께 고침받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물리칠 때도 믿음의 선포로 시작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아스 앞에서 하는 선포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아스 앞에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고리아스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두려움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선포할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선포할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눈앞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아스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선포했더니 큰 골리아스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1년 전이죠 저희 가정이 매일 집을 나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주님 응답으로 얻은 집인데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괜찮은데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집을 나갔을 때 상황을 막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셨는지 목사님께서 집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저를 보고서 집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 그럼 진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정말 집을 내려놓을까 싶지 않겠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눈앞이 맑은 눈앞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 나가면 나가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가면 그래도 분명히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날 그대로 내버려주시지 않을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에게 문제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꽃을 피는 부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안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년 전에 샀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창조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12년 병을 알았는데 소용없을 거야 실력 있는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걸 에이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야 그랬다면 분명히 그녀의 말 그대로 고통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입술의 열매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신고의 말을 선경하면 그 신고의 선경을神이 오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힘든 상황에 그저 절망의 말들을 하십니까? 해봤는데 안 돼 불평불만의 말들로 가득하십니까? 내 눈앞에 골리아씨 너무 두려워서 그냥 떨고만 계십니까? 내 눈앞에 골리아씨 너무 두려워서 그냥 떨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골리아씨는 쓰러뜨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선포를 들으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고룡에 선언시다가 그驚く 미야자을 体験시키는 것을 주의 미나에 선언시킵니다 주의 미나에 선언시킵니다 주의 미나에 선언시킵니다